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장커플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장장커플이 여기서만 커플이 아니라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군데서 커플을 같이 하시죠 네 신장식에서 먼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다 네 YTN 가면 또 YTN에서 제일 먼저 했다고 장 소장님 아 여기가 맞습니다 아부방의 살길이다 YTN이든 KBS건 어디서건 들으실 때 두 분이 나오시면 하이킥을 떠올리시면 된다 적어도 2주간은 네 청취도 조사기관입니다 뉴스하이킥 아니 또 뭐 1등 하겠죠 뭘 걱정을 하세요 두 자릿수 두 분을 만나시면 하이킥을 먼저 떠올리시라 어느 방송국 어느 채널에서 나오든 어느 프로그램에서 나오든 압도적일 때 그래주시라 감사합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물먹방을 하셨어요 총리 보고 먹으래서 먹어봤다 뇌송송 부멍탁 되나 봐라 먹어봤다 바닷물 조금 먹었다고 민주당은 광어보다 더 펄떡 뛰나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두 분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? 일단 두 분과 일단 한숨부터 씹고 시작을 하시는데 장 기자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 불쌍하다기보다 국민들이 국민이 되게 웃기게 보이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 장면을 보고 정말 후쿠시마 오염수는 위험하지 않으니까 이제 방류해도 돼 라는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 물을 마신 거 근데 저는 정말 걱정이요 또 그거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저는 그것도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 집회 현장에서 수족감물 한잔 먹기들 수족감물 퍼다 놓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집회 현장 같은 데서 누가 그러겠어요 안 그러기를 정말 바라는데 혹시 그럴까봐 저는 그것도 걱정이고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먹으면 안 되는 물 아니에요? 몰고기들에게 양보하세요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저기 그 상인들 네 거기 뭐 사장님들이 뭐 하면서 이렇게 저걸 못 넣는다고? 막 이렇게 쳐다보는 어이없는 표정 거기에 모든 것이 나타나 있다 더 이상 우리가 뭐 이거를 언급해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논평할 가치가 있나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이미 이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무슨 정치적 영화를 보겠다고 거기서 그 물을 드신 건지 그러니까 뭐 좀 저는 저로서는 좀 그게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아 저분들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안전하구나 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거라고 오판하는 게 저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수준이 야 이 정도밖에 안 되나? 너무 창피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끊어서 죄송한데 김영선 의원이 일산 경기도에서 비례 두 번 하시고 그다음에 지역구 두 번 하시고 그거 알아요? 4선 의원인가 5선 의원인가요? 당대표 권한대행도 3개월인가 했었어요 네 당대표 권한대행도 했고 경기도지사 경선도 하고 막 이러셨는데 재보궐까지 해서 이번에 창원 의청에서 5선이 되신 거였잖아요 국회의장도 도전하시고 그랬죠 그렇죠? 뭐가 아쉬워서 거기서 물먹방까지 하셨어요? 공천수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뭐 그거 먹으면 공천이 확정이 되나?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해서 좀 어필을 해서 뭐 공천의 확정을 좀 받으려고 해나?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이유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? 결국에는 의원들이 지금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은 다 공천 때문이라고 봐요 공천수다 그러면 네 공천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야 당대표들도 지금 상당히 험한 말 하고 있고 윤영찬 의원도 험한 말만 하는 것들은 다 공천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바닷물 좀 먹은 것과 관련해서 더 웃긴 게 그걸 본인이 먹었으면 본인 먹으면 됐지 왜 또 주위에 먹으라고 하고 아 권유 유성벌 의원이 또 같이 드시고 그걸 또 드시는 분은 또 뭔 생각으로 드셨을까 유성벌 의원 먹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요 보수파 쪽에서 막 사드 배치됐을 때 그 앞에 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상한 가발 쓰고 사드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져 나는 튀김이야 막 이렇게 노래 부를 때 상당히 다 우수어 했거든요 그런 일들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좀 한심스럽고 창피합니다 정말 정치 죄송합니다 정치의 수준이 좀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좀 수준 높은 국민들을 상대하려면 그 정치의 수준도 좀 올라와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표가 몰릴 거라고 오판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게 좀 이제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튼 보면 거기 시장 상인들이 그 물 드시는 거 보고 정말 입을 떡 벌리고 황당한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고 저걸 왜 우리도 안 먹어 뭐 이런 표정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자 iaea 보고서가 내일 공개되면 수산물 수입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여당에서는 어쨌든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수산물 수입은 없다 이런 입장이신데 여당은 또 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는 또 뭘 할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그다음 나올 수 있는 액션이 뭐가 있을까요 야당 입장에서는 먼저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내일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도쿄 프레스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요 iaea 홈페이지에 갔더니 그 프레스 릴리스 그 저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도자료가 그래서 내일 오후 4시 50분이니까 우리 일본하고 시차가 없으니까 볼 수 있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내용은 뻔하겠죠 이제 문제 없다는 방향으로 나올 거고 관련해서 이제 그 후속 조치는 아마도 이제 우리 시찰단도 관련해서 별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해양 방류이기 때문에 이게 가져올 충격파가 커서 사실은 국제사회 움직임도 잘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본 안에서 이제 자민당하고 열립 여당으로 활동하는 공명당 있잖아요 공명당 대표가 해수욕 시즌은 좀 피해서 방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해수욕 시즌이네 네 여름이니까 그랬는데 그것도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간 것 같고 그리고 중국 외교부가 얼마 전에 또 브리핑을 했어요 이제 관련해서 또 비판을 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중국이 제일 중요한 키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는 뭐 적극적이지 않으니까요 예전에 센카쿠 열도 분쟁이 있었을 때 일본에 대해서 히토류 수출 금지해서 중국이 힘을 좀 무력 행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일본에서 바로 이제 꼬리를 내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근데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일본 중국 대사 본국에 소환을 하든지 아니면은 중국에 있는 일본 대사 추방하든지 뭐 관계를 뭐 격화시키거나 단교하거나 뭐 이런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은 보관이 있을 것 같고 그게 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이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는 다른 나라들 다 반대하는데 우리가 오물쯤을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또 하나 변수는 이제 일본 어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어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이 계속 만나고 있는데 끝까지 버틸 거냐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본 어민들이 받아들여지면 그대로 방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장 소장님 엊그제 조원진 전 의원이 YTN 라디오에서 요즘 우파 유튜버들은 말조심한다더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언제 장관 들어갈지 몰라서 말조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요 김용호 김채환 이런 분들이 장관 차관급 인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혜식 이런 분들 언제 들어갈지 모른다 조원진 전 의원 말씀입니다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지 아닐지 고민스럽기도 한데 대통령께서 결국에는 유튜브를 보시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셔서 장 차관 인사에도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조원진 전 의원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고 싶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희망사 현실은 장 소장님이 얘기해 준 거 있어요 그 구구 패널 전화 받았다고 빨리 얘기하세요 저도 들었어요 그거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이봉규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봉규 TV 거기서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하셨다고 그럼 다 그냥 많은 분들이 전화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 해야 되나 저도 거기서 이제 한 번 저도 아는 한 이제 우파 우파 진영의 패널인데 홍산받았다고 수고 많다고 대통령한테요 아니요 아니요 대통령 말고 대통령 주변 주변 국정 파트너 아니 그 부분의 친지 뭐 쪽에서 받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안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뭐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극우 인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상식적이고 공정한 중도도 반대쪽에서 보면 극우가 된다 즉 이거는 극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좌파적 시각에서 보니까 극우로 보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이 행가는 그런 거잖아요 이념의 잣대와 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이런 거 아닌가요 뜨거운 얼음 차가운 불기둥 소리 없는 아우성 역설이라는 거죠 역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가끔은 좀 창의적인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말 뜻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킬러 문항입니까 모르겠어요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 뭘 진짜 아니 뭐 말이야 말이야 맞는 말이죠 보는 왼쪽에서 보면은 오른쪽이 더 강해 보이고 오른쪽에서 보면 왼쪽 성향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치환 김영호 이 두 분에 대해서 공정한 중도 상식적이고 공정한 중도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다면 좀 상당히 대통령의 인사를 보는 판단 기준이 대단히 좀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제 보수파 진영에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진보적인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공직을 담당을 했을 때 상당히 우려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우클릭 행보잖아요 계속해서 왜 집토끼만 챙기느냐 집토끼 전술이 막 지지율이 20%대까지 내려갔을 때는 일정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도 집토끼만 챙겨서 내년 총선 어떡할 거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대통령은 거침이 없어요 제가 먼저 좀 짧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본인의 지지 기반과 지지율과 권위와 리더십이 허약하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더 좀 과장스럽게 더 우리 쪽 사람들을 챙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우리 쪽 사람 진지를 구축해놓자 그다음에 중도나 외연 확장 내년 선거를 위해서는 뭘 해? 이재명 당대표 있잖아 저기 민주당 의원들 부정부패 비리 돈 봉투 받은 나쁜 사람들 아니야? 그거 검찰에서 수사하고 여당에서 프레임만 잘 짜서 공격을 하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이 민주당 찍겠어? 라는 선거 전략과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것이 맞느냐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당신은 진영의 대통령이냐고 하면서 저희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나라를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반쪽으로 갈라놓고 뭐 하는 거냐 전 국민의 이념을 떠나서 모두의 대통령이 돼달라 그렇게 욕을 했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도 옛날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장 기자님 대체로 인식에 동의합니다 장 소장님 인식에 동의하고요 제 인식 동의하시면 댓글에 또 안 돼요 수박이라고 또 참칭 수박? 안 돼요 제 의견에 동의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총선이 많이 불안하시구나 맞아요 최근에 들어보니까 여론조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돌리는데 수도권 민심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떤 전략을 쓸 거냐 우선 집도끼 전략을 써서 최대한 끌어모아서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40%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넘었어요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온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가져가서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야겠다는 전략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돌파가 안 되겠다는 위험이 있겠죠 그리고 당장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보다 의석수가 적으면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바로 레임더곰다 식물 정권이다 이런 우려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런 걱정도 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냐 그게 질문이죠 저는 이게 좋은 효용성이 높은 전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이 급하다 계속 2년째 지지율이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지율을 어떻게든 올려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이런 거라도 써보는 극단적 처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우화되는 거 아니냐 성한용 선임기자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 이제는 대통령을 일배 대통령이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 같다 그건 너무한 거죠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다 물어봤어요 제가 좀 심한 걸까요 이렇게 반문도 했어요 칼럼에서 우클릭을 확실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반카르텔 정권이다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카르텔이에요 카르텔 정권 같아 카르텔 무슨 카르텔 반카르텔 정권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관들 임명장 주고 다 모아놓고 우리는 반카르텔 정부야 너네 차관들 가서 해야 되는 게 각 차관 각 부처에 있는 카르텔 해체하는 거야 교육 카르텔 얘기하고 막 하더니 최근에는 담합은 깨야 되겠죠 어디서든 아니 뭐 근데 그 담합이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얘기하는 카르텔 담합행위 이걸 얘기하는 것 같지도 않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하면 이겨요? 총선?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되셔서 사명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비정상적이고 적폐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 내가 1년 동안 일단은 고치라고 했는데 왜 안 고치냐 그게 화가 좀 나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내년 총선에서 확실하게 맥을 끊어야 우리 지지 기반인 보수 우파층에서 환호를 하고 내년도 선거 투표장에 대규모 나올 거 아니냐 일단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검사의 시각으로서는 분명히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기억나세요? 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그만두고 정치 참여 선언을 하시면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여러 가지 반칙, 이익 이런 카르텔이 있다 그 얘기 했어요 그래서 정권을 연장하면서 그 카르텔을 연장하고 싶어 한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카르텔 정보 그런데 이제 저는 관련해서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을 싸고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의 상황 인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자꾸 민심 속으로 들어가라 민생 행보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 최근에 제가 한 전직 장관 인터뷰를 했는데 80대예요 80대 그런데 이분이 경기고등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주변에 다 태극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빼고 그래서 다 태극기 집회가고 보수 유튜버한테 슈퍼챗 쏘고 돈이 많으니까 슈퍼챗 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걸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간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공산당 중국 돈 받았다고 USB 전달했는데 그 USB 안에 뭐가 들었을지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식으로 공격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거는 기득권 카르텔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? 대한민국에서 경기고 서울대 법조인으로 이어지는 이 카르텔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걸 깨고 싶지 않은 거죠 저는 거기에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대통령이 보시기에는 정말 그런 것들이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지점에서 끊임없이 더 극우적인 행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걸 깨야 된다 인생 속으로 가야 된다 카르텔 다 깨라고 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경찰특 검찰특수부 카르텔을 깨줬으면 좋겠어요 박영수 김홍일 이런 분들 특수부 검사들 모든 이런 큰 대장돈부터 등장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요 김순환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 왜 수사 안 합니까 검찰특수부 카르텔을 법무부 장관께서 잘 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는데 지금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 가치관 철학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도저히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라면 대통령이라면 국민에게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본인의 국정운영 방향으로 동참을 시켜서 자발적으로 그래야 국정운영 동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본인 지시하셔요 말 안 들어요 그럼 화를 내요 그러고 나서 인사 조치하라고 그래요 이거는 상당히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권위적인 리더십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이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화도 좀 맞지 않다라고 용기 있게 얘기해 봅니다 보통 사정정국이 2년차 3년차 정도 해서 좀 느슨해질 때 하거든요 그런데 1년차에 바로 사정정국으로 들어가는 거는 처음 봤다 저도 정치를 한 30년 가까이 옆에서 지켜봤지만 사정정국이라는 게 그런데 여기는 사정정국의 일상화 같아요 전 부처에서의 사정 민주당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어제 광주에서 민주당이 국민 기대에 미흡하다 민주당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 맞죠 장 기자님 취재해 보니까 사실상 이재명 견제구다 이재명 때리기다 그거 말고 뭐냐 이런 얘기를 그거 말고 달리 해석할 길이 잘 없던데요 의원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 지금 비키라는 거냐 내가 하겠다 이런 거냐 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 원하는 것은 당이 비상 상황이 올 때 대비해서 대안으로 본인이 있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전체 지지도가 이재명 대표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어떤 조사나 10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이건 차치하더라도 호남 안에서 좀 의미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2박 3일 동안 호남 투어를 한 걸로 보입니다 호남에서 그러면 어떤 평가를 받을 거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호남은 아직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뭘 해보자라는 거지 이낙연을 바꿔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호남 지역 정치인들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독자 행보를 하고 있고 당분간 이재명 대표를 만날 것 같지도 않아요 현충원 갔다 왔죠 광주 투어 했죠 그다음에는 봉하마을 양산 그리고 나서 또 있어요 권루갑 의원 등 과거 DJ 정부 시절에 같이 정치를 했던 원로들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만난다는 게 설훈 의원의 설명입니다 설훈 의원 제가 취재했더니 급할 거 없다 우리가 왜 이재명 대표를 빨리 만나야 되냐 뭐 그럴 거 없고 천천히 필요할 때 판단해서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대표 측의 비서실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만나야 된다 빨리 만나서 얘기를 하고 좀 화합해서 당이 화합해서 또 상인 고문이기도 하시니까 두 분이 잘 리더십을 정리정돈을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너무 무도하게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요 이거를 바로잡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답답해요 안 만나겠다 좀 천천히 만나겠다라는 이낙연 대표 측도 문제지만 빨리 만나야죠 라고 말만 하는 이재명 당대표 측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세요 그냥 이낙연 대표 찾아가서 딱 만나는 모습 보이면은 아마 더 박수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웃으면서 좀 같이 포옹도 하시고 그러면은 와 이렇게 통큰 정치를 하는구나 장수장님 정치 오랫동안 보셨으면서 알고 아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통큰 정치의 모습을 이재명 당대표는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문재인 대표가 문재인 대표가 옛날에 안철수 의원 아파트 집 앞에까지 갔다가 돌아온 일이 있었어요 미리 사전에 정치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내부에서 되게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욕해하겠냐고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몽중 찾아갔을 때 문안열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 뭐라고 한 사람 없잖아요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그럼 헤어질 결심을 할 거냐 이낙연 대표 측에 서른 의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된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대장인 민주당이겠죠 국민의힘 사람들이 수조권에 있는 바닷물을 마시잖아요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그물을 던져가지고 널리 널리 이낙연 대표를 좀 품으시라 만나긴 할 거래요 말만 하지 말고 이재명 당대표 약점이 그거예요 맨날 말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성철 장윤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신장 & 자세히 출신 게시기